조철스타일의 예상방송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도 끝났습니다 이제 일요경마로 왔는데요 오늘 토요경마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상한가 시원하게 두개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먼저 제주 이경주 첫적중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7번마 불빛 부활에 10번마 정우 1호 7번 10번 완장으로 갖다 때렸고 딱 한마리 1번마 탐나 후에 7번 10번 주력에 7번 1번 방어 4.2배 삼복승까지 단통으로 들어왔습니다 4.1배 삼복승은 3쌍승도 단통이죠 7번 10번 1번 한 13배 나온거 같은데 3쌍승같은거는 요건 구멍수 딱 두구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 사셨으리라고 믿고 7번 10번 중배당이었죠 대끼리가 7번 1번이었고 4.2배짜리 완장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제주경마 여러분들께 오늘 첫번째 승북처로 예고를 드렸던 3경주였습니다 멋지게 상한가 갖다 꽂았죠 어제 제가 유튜브 조철스타일 방송을 하면서 인기 1위 팔리는게 7번마 천비오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달러박스 노리는 놈 있다 거기다가 완장으로 붙일놈도 따로 있다 그랬죠 역시나 7번마 천비오 3차개도 못들어오고 부러졌고 자 우리의 달러박스 인기순위 한 7위 8위정도 갔습니다 5번마 성장세죠 성장세 과경남이 탄거 거기에 10번마 황제의검 5번 성장세를 아예 대가리 놓고 승부가 늘어갔습니다 5번 10번 5번 10번 멋지게 갖다 꽂았죠 10번 5번 복승식 14배 쌍승식은 25배가 나왔는데 아무튼 5번마 성장세 조철이 공부한 결과대로 멋지게 완장으로 상한가로 한방 갖다 꽂았습니다 주력 한방으로 자 다음 제주 5경중 두번째 상한가가 또 달려왔습니다 자 요거 메인승부 들어가자 그랬죠 여러분들께 제주 5경중 야 그림같이 들어왔죠 이것도 제가 어저께 진검다리 유튜브에서 6번마 정우일품이 대가리 맞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있고 안아짜리 있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마 무대바람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안아짜리 백판성이었죠 6번마 정우일품이 대가리를 팔리면서 뭐 1번 날개 2번 홍구경사 3번 보금산 다 뚫렸습니다 5번 천추태우까지 야 우리 대가리 뭐예요 4번마 무대바람이었습니다 거기에 1번마 날개 4번 1번 쌍승식 66배 복승식 20배 거기에 3번마 보금산 쌍복승 60배까지 야 이게 4번 1번 4번 3번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됐는데 4번 3번 들어왔으면 한구나 더 했죠 4번 1번 좀 얌전한 배단이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66배 4번 3번 들어왔으면 999였죠 999 쌍승식은 복승식이 한 4,50배 됐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메인승부 4번 무대바람을 아예 대가리 놓고 4번 1번 3번 66.0배 거기에 산복승 57.7배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고 자 오전장에 배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자 부산경마가 오늘 적중이 좀 아쉽게 좀 안 나왔는데 자 오경주에도 8번마 이스트윈드 인기 1위 팔린게 원래 1번마 컬림판타지죠 자 1번마 컬림판타지를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어내고 8번 7번 8번 이스트윈드에 7번 영봉산 24.6배 복승식 14.7배 대길이 꺾고 8번 7번 24.6배 짭짤하게 걷어 먹었습니다 야 이게 상한가 두개도 때렸고 배당도 다 좋았는데 야 좀 적중 개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적중이 좀 다 적중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전장에 상한가 두 번 먹은 거 조물락 조물락 되고 후반부에 좀 까먹고 왔는데요 자 그래도 워낙 세게 맞았어가지고 자 오늘 뭐 자금관리 좀 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일고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철도 좀 후반부에 손실을 봤지만 초반부에 상한가 두 개 때려놓은 게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먹은 건 먹은 거고 또 아쉬운 거 잊을 건 잊을 거고요 자 이제 8월 첫째 주 일요경마 이제 5월 부산입니다 두 번째 맞는 오울부산인데요 자 오늘 부산경마 금요일날 올제주에서 조금 아쉬운 거 오늘 토요경마에서 상한가 두 개 딱 지져먹었는데 자 오늘 부산경마 또 토요경마에서 아쉬웠던 거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는 자 부산경마에서 또 시원하게 한번 지져먹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아무튼 조철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이 나날이 많이 늘어주고 계신데 아무튼 감사 말씀 드리고 자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유튜브 조철스타일에 구독 신청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요 구독하고 알람 그래야 조철이 가끔 라이브를 하든 이런 방송 올리면 바로바로 뜹니다 구독 신청을 안 해놓으면 안 뜨잖아요 조철이 그 게스트도 재밌는 게스트들 초대를 해갖고 라이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아무튼 구독 신청 꼭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알람 신청 그리고 이 방송들 보시면 좀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좋아요 같은 거 꼭 하나씩 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많이 있어야 조철어도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거기다 알람까지 꼭 클릭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자 아무튼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5,6,8,11,15 3,5,6,8,11,15 15개 경주입니다 그 중에 6개가 승부처로 잡혔는데 3,5,6,8,11,15 거기에 메인 승부 중간에 5경주,8경주,11경주 5경주,8경주,11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내일 돈질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한번 해볼게요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 말씀 하나 좀 안내 말씀 드릴게요 그 조철에 그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시는 분들이 요 아래 이 하진영 농업 하진영 계좌번호가 있는데 또 하나 그 새마을 금고 계좌도 같이 쓰는 겁니다 문의들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좌를 두 개를 쓰니까 농업하고 새마을하고 두 개 다 이상 없이 조철에 쓰는 계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한 구라 좀 찍어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험으로 열리는 첫 번째 승부 자 국산 육군 1300인데요 이번 승부처의 포인트는 7번마 천년의 울림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매도 불구하고 유현명 기수가 외곽 이밤에 딱 파고들면서 잘 타고 들어왔죠 흙 안 맞고 모래 안 맞고 자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한번 조지고 나갈 그럴 꼼새인데 직전 경주 끝걸음 선파롱이 41초 1이에요 이 마필이 잘 뛴 게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못 뛰었다 자 이번에 부담중량 1kg가 좀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8번마 차지파워 이게 좀 빨라요 이성재가 뭐 갖다 비비든지 조지고 나가면 요거 요거 직전 경주 끝걸음 분명히 조철이 눈깔에는 맘에 안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의 포인트는 7번마 천년의 울림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능력상 이놈이 대가리인데 7번마 천년의 울림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라박스 자 조철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넣고 역상승식까지 7번마 천년의 울림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꼭 적중으로 보답을 드릴 테니까요 자 현장 예산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구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오군의 16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오경주가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또 예측권 23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짭짤하게 한 2-30배짜리 한방 셸에 발랐건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 로열 티켓 4번 온누리강자 10번 매직플라잉 3번 4번 10번 3번 4번 10번 4번만 온누리강자가 박재희가 계속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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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레이팅도 꽉 찼고 조영배 마방에서 임성실이 빠따를 좀 불러놨습니다 개가리 까고 승부를 해달라는 얘기로 딱 보이죠 거기에 10번만 매직플라잉이 직전에 서승훈이가 타고 이것도 꾸역꾸역 갖다 붙였습니다 이번에 승군전 맞는 그런 마필인데 리차드 기수로 바뀌어 있고 자 57kg 부담이 좀 올라갔어요 뭐 암튼 1600 경주거리 적응한 놈이고 거기에 3번만 로열 티켓도 UMA가 직전에 아쉬운 말머리였습니다 아쉬운 말머리 이번에 자 유병복 마방에서 정동처리를 태워놨는데 음 이것도 현장에서 상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고 자 요런 마필들이 인기 1,2,3,2,8 이런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번만 매력덩어리 5번만 달구 6번 마차도 7번 엘드래곤 8번 파워풀피 다 한방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춘이 한 마리 제대로 걸렸어요 조철이 눈깔에 제대로 딱 걸렸는데 현장에서 아예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깔지 아니면 4번만 온누리 강자가 일단은 안정적인 축으로는 좀 좋아 보이죠 자 여기다 갖다 때릴지 자 현장에서 4번만 온누리 강자가 임성실이 승부의지가 만땅이면 4번 온누리 강자에다 그놈에다 붙여서 한방 시원해 상한감방 찍어먹을 거고 한 2,30배 나올 것 같아요 대가리에 붙여도 아예 안아짜리를 대가리 놓으면 뭐 3번 4번 10번 3구멍 다 안고 가도 되죠 자 근데 자 일단은 4번만 온누리 강자 자 여기에 붙여먹을 한 2,30배 되는 아주 짭짤한 안아짜리 시원하게 한방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이거 무조건 한방 가기 때문에 자 벤치 한 대 때리는 오경주 자 여러분들께 예고 드리는 첫 번째 메인승부 오늘 제주 경마도 삼경주 오경주 예고 드린대로 상한가 상한가 시원하게 갖다 두 방 때려 먹었는데 자 부산 오경주 메인승부 멋지게 한국라 갈 테니까 상한가 최대 승부 메인승부 자 현장 예상 꼭 기대해 주시고 항구로 하시자구요 자 다음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 자 국산 오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재밌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재밌는데 음 2번마 매니킨이죠 2번마 매니킨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는데 자 뭐 안우성 마방이 항상 그렇지만 훈련시 모습은 좀 딜딜한데 실전에서 잘 뛰어요 자 최시대 기수 자 최시대 기수 요새 조금 꼬불땅 꼬불땅 해요 아 이놈이 인기만 타면 요새 자빠지는데 자 최시대 뭐 안쪽에서 야물게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니까 자 경주거리 1,300 데뷔전부터 뛰어봤고 2번마 매니퀸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면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문제는 8번마 토함스타입니다 토함스타 자 백광열인 애가 뭐 암튼 2019년 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타고 있어요 진겸이 오늘 금요경마에서 우리한테 토요경마에서 약간 실망을 좀 줬는데 8번마 토함스타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이죠 훈련도 잘 해놨고 근데 자 진겸이 최시대 직전 직직전 두 번 모두 쥐어짠 그런 걸음인데 그다지 세다는 느낌을 이걸 제가 못 봤겠어요 자 2번마 매니퀸은 대가리 인정인데 직전 경주도 이거 불량주류에서 올라온 건데 걸음이 자 2번 8번 매니퀸의 토함스타 자 요놈 결롬 하나 노래입니다 결롬 아주 짭짤한 배당인데 직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땐 요놈이 대끼리마 꺼낸 한방 깰 놈이다 그런 놈 하나를 딱 노리는 부산 6경주 안앗자리 한마리가 있으니까 자 2번 8번 토함스타 깨고 들어올 놈 한놈 노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오늘 3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8경주 오늘 2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감방 또 가야죠 국산 4군의 1000m 핸디캡입니다 자 예측권 23 천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8경주 오늘 2번째 메인 승부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예상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조철은 핸드폰 공개입니다 핸드폰 공개하는 이유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애로사항이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 주시라고 근데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하는 시간에는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철이 바쁘잖아 예상 30분 간격으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경마일에는 문자로 주시면 되죠 문자로 문자로 좀 주시고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날은 아무 때나 조철한테 뭐 문의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하신 분들 전화 주셔도 됩니다 조철이 뭐 말 타고 있고 운동하러 가고 있고 이런 시간 아니면 항상 전화 받으니까 안 받으면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거는 입금하시고 나서 제발 좀 입금자 성함 좀 문자로 찍어주세요 아니 돈만 덜렁 보내놓고는 하루에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수백 명이 문자 신청하는데 돈만 쑥 들어오고 이름이 없으면 누구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가끔가다 그런 분들 몇 분이 꼭 계시니까 문자 신청 현금 넣고 나서는 꼭 조철이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운영자가 얘기를 좀 부탁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번 팔경조 두 번째 메인입니다 대가리 놓고 한방 갖다 갈겨 먹자고요 2번만 영광의 천하죠 또 최시대인데 1000m에서 잘 뛰다가 얘는 1200에 가니까 직전에 딱 요만큼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임성실에 1번만 한라왕구가 선행 갑니까 제가 볼 때 2번만 영광의 천하도 발빠른 마필이고 6번만 유로신하도 빠르고 8번만 레이철도 빠르고 암튼 2번만 영광의 천하는 1200까지 경주 거리 경주 거리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는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가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 2번만 영광의 천하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이 쪼르래기로 뚫렸어요 1번 한라왕호부터 해가지고 안 팔리는 놈 없습니다 샥 팔려요 일곱구멍이 자 요런것도 조촐의 주특기 아닙니까 대가리 2번만 영광의 천하도 놓고 필요한 놈들 싹 갖다 꺾고 빨갱이들 전부 날려버리고 딱 때리고 마치기 자 요런거 조촐의 주특기 아시죠 찍어먹기 2번만 영광의 천하도 놓고 야물딱지기 한방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천만원 때려먹는거 예측권 20장 팔경주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테니까 괜찮은데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거죠 자 팔경주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좋고 빡따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2번만 영광의 천하도 놓고 멋지게 한방 상한가 간다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주시구요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마지막 메인 세번째 메인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자 요거 11경주가 배당입니다 터졌어요 자 이번 경주 터졌어요 자 5번만 닥터시크가 대가리 팔리는데 제가 요거 뒤에다 써놨죠 닥터시크가 또 일이 많냐 너희들 뒤졌다 조철이 여기 유튜브 진검다리에서 예상방송에서 항상 인기 1위 팔리는데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는 놈들 10마리면 5마리 6마리 다 나자빠지죠 인기 1위 팔린거 여러분들이 그 잘 조철이 여기서 꼭 조철한테 유료 신청을 안하시더라도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우리 팬 여러분들 중에 이 진검다리 예상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유료로 안 들어와도 이 방송을 보면 러닝타임이 짧아도 뭐하나 건져갈게 있는 그런 방송이다 조철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 그런거 뭘 하나 건져가도 건져가야죠 뭐 마법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쭉 늘어놓고 현장에서 정리하겠다 양아치 새끼들 방송이고 지껏 설명 다 해놓고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거 하지 마라 그냥 쉬자 이거 양아치 방송이죠 그럼 방송은 안해야지 그런거는 아는 척은 졸라게 해놓고 채용이 어쩌고 뭐가 마법은 승부가 어쩌고 한참하다가 이런거는 베팅하지 마라 그 방송을 뭐하러 해나요 그 방송 자체를 안해야지 그런 경주는 아무튼 이번 11경주 5번마 닥터시크가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 가진거 한번 보세요 얘가 대가리를 잘 못 쳐요 대가리 2차 4차 2차 2차 계속 2차인데 자 부담중량도 또 57로 올라갔죠 자 백광렬이네 진겸이 열심히 태워주고 있는데 자 5번마 닥터시크 저는 이거 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요번에 냄새가 꼬물꼬물 나는데 자 요거 5번마 닥터시크만 부러지면 우리가 멋지게 또 한거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1경주가 오늘 세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닥터시크는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하나짜리 자 이게 요즘에 최근에 보여준게 없어갖고요 안 팔리더라고 배당이 뭐 꿀배당이에요 기승기수도 제대로고 기본 잠재력 분명히 센 놈인데 자 요 놈이 안 팔린다 자 달라박스 대가리 제대로 하나 또 넣고 때리는 세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스 자 걸리면 요것도 무조건 상한가 넘어갑니다 부산 11경주 인기 1위 5번마 닥터시크 계속 2차 2차 4차 자 요번에 이거 부러져도 할 말 없다 남들 대가리 넣고 갈 때 자 우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넣고 벤츠안도 때리러 갑니다 하나짜리 붙여가지고 자 오늘 세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15경주입니다 마지막 15경주 자 1등급의 1800 별점 B형 야 1등 상금 6,270만원짜리 자 챙겨갈러 헌놈 대가리짜리 하나 걸려있죠 5번마 월드데이 자 이놈이 직전 경제는 부산 광역시장대에 나가가지고 뭐 최외각 게이트에서 그정도 잘 뛰었습니다 4차구로 버텼는데 자 이번에 뭐 8번마 그레이트킹 정도가 있지만 5번마 월드데이 선행 갈거로 봅니다 선행 가면은 뭐 한바퀴 또 잡아 돌리는거죠 김형감 마방에 자 5번마 월드데이 자 대가리인데 자 요거 마지막 승부 포인트는요 2번마 전버블레이드가 이게 대끼리 가죠 이게 대끼리 이게 대끼리에요 자 전버블레이드가 다실바가 3월달 4월달 좋은 모습을 좀 보여갖고 추입으로 잘 날라 들어왔죠 자 그러다보니까 직전 직전 자 모두 다실바 프랑스가 다 팔렸는데 이빨 갖다 뛰고 3착 4착 5착입니다 자 2번마 전버블레이드 자 요거 과잉 끼록도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자 대끼리 2번마 전버블레이드를 뒤로 돌려놓고 능력살 한방 능력살 한방 이게 완짝 맞건 저는 대끼리 갈 줄 알았는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인기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방 찍어먹어야 되겠다 바로 조판을 보고 결정을 내린 마필 자 마지막 경주까지 조철이 멋지게 한구라 찍어먹을 테니까 5번마 월드데이 놓고 대끼리 팔레이는 2번마 전버블레이드 돌려놓고요 제대로 하나짜리 한방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완짝 찍어먹으면서 일요경마 마무리 할 테니까 자 8월 4일 일요일 부산 15경주 마지막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면서 자 8월 4일 일요경마 부산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 말씀드리고 자 이제 내일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일경주가 좀 오전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일경주가 10시 45분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특히나 내일 같은 날은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하실 때 내일은 또 오전에 바쁘잖아요 10시 45분 일경주인데 이 방송 보고 끝나면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방송 끝나자마자 밤에 그냥 해놓으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그냥 문자 신청 보내놓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서두르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꽉 마감 5분 전 10분 전 일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우두두둑 다시 한번 조치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그 그 시간대에 많이 몰리니까 우리 운영자들이 아주 머리 지짓날라 그래요 그렇다고 또 일경주 다 보냈는데 몇 분 또 못 받고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현금 입금시키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내일 승부처 3,5,6,8,11,15 3,5,6,8,11,15 메인 승부 5경주 8경주 11경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나머지 경주도 줄적증으로 줄줄이 한번 줄사탕 갖다 끼워보겠습니다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로 5 로 formations 24 주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아멘